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1993년 1월에 발매된 이상은의 정규 5집 앨범 타이틀곡 언젠가는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로 숨이 막힐 때마다 아무도 없는 강당에 가서 홀로 노래를 하던 소녀가 대학에 입학해 담다디로 스타가 되고 그리고 또 후련히 미국으로 떠나 자신의 음악을 짓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노래 언젠가는은 이상은이 작사를 이상은과 작곡가 안진우가 공동작곡을 합니다. 코드 진행만 있는 기타 사운드를 듣고 이상은이 멜로디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하네요. 곡의 시작과 함께 들리는 하모니카 소리는 당시 빌리 조일의 밴드에 있던 유명한 여자 연주자 민디 조스틴이 연주했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 언젠가는은 영화배우 고 장진영이 참 많이 좋아했던 곡이라고도 하죠. 이상은의 언젠가는입니다. 곡의 시작과 함께 들리는 하모니카 소리는 곡의 시작과 함께 들리는 하모니카 소리는